마태복음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회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에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당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당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르세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드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인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이와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손에 티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곶간해 드리고 쭉쩍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짓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대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